네, 믿는 생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로 질문을 받아서 답변 영상을 찍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이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자기가 믿으면, 혼자 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런 개념은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 이런 거예요. 보니까 저는 이 내용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 이래 기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확신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중세의 교황청만 하더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여제가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믿게 했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부터였던 건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같아요. 생각할 거라고 했고. 요약을 하자면, 이제 고대 중세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지금 기존 따지면 카톨릭 교회죠. 카톨릭 교회를 가면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례 논쟁이 엄청 고대 중세 교회까지만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성찬을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 구원을 지속하는 길이었고, 그리고 제가 앞서 거슴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 개인이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개념, 아주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건 굉장히 교회적인 일이고 공동체적인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개인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자기 마음의 확신을 얻어서, 나는 하나님 믿었어,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 그런 것을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라는 질문 같고요.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길게 설명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길게 설명이 될 것 같고,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이거를 가지려면 천국 개념의 왜곡이 언제부터 좀 생겼을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 공부를 좀 제대로 했다, 조금 했다고 하면 이 천국 개념이란 말이, 천국이란 말을 쓰지만 실제의 우리 신앙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천국이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나중에 회복되고 이 세계가 변화돼서 이 공간에서 살 거라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이 지구 바깥에 어떤 따로 독립된 공간이 천국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죽으면 거기로 꼬린 해서 이사가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개념은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개념, 하늘 첫 나라국, 하늘 나라 개념이란 것은 성경으로 따지면 이 지상세계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킬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개념인데 그런데 이제 보면 좀 왜곡된 천국 개념이 언제부터였는가 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고대 중세 교회에 계속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단테의 신곡을 보면 이게 소설인데 그런데 이제 사람이 죽어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는 소설이에요. 그거를 팩트라고 해서 소설을 쓴 게 아니라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벌을 받고 천국은 어떤 개념이고 어떤 공간으로 되어 있고 큰 죄를 지면 큰 벌을 받고 이런 시스템이 소설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설명이 됐는데 이게 인기가 있어지다 보니 중세 때 그런 어떤 독립된 공간으로서의 지옥과 연옥과 천국 개념이 사람들이 대중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중세 모든 신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중세 고대 신학책들을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개념 아닌데 대중들은 약간 그런 지옥 개념 물론 지옥 개념이 교리로 들어간 적도 있어요. 1300년쯤에 그렇게 조금 신학자들의 메인 생각 주류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와 독립된 천국과 지옥과 그런 개념들은 늘 이제 침투되어 왔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요. 그 재미있는 예로 그냥 제가 잡담으로 여기 책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리바이어던이거든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윤리 시간의 도덕 시간이라고 하나요? 배웠을 거예요.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인데 이제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에서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가서 이제 근대의 국가정치 토론을 하는 아주 출발점이 되는 책인데 이 책을 저도 이제 지금 정치사회연구소 공부하려다 보니까 책을 사서 좀 읽어보려고 조금 했는데 살펴보니까 이게 이 책은 1600년대 책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 이제 100년 정도 지나서의 책인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 먼 곳, 우리가 사는 지상세계와 결별된 다른 공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지상의 개념이고 이 토마스 업소는 조금 신학자들보다는 조금 과하게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세계의 국가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설명을 해버려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또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거꾸로 말하면 16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천국이라는 개념을 뭔가 다른 공간 이 세계에 사람이 죽으면 가는 사후 공간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신학자는 아니지만 이런 신학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성경 해석, 신앙 고백을 조정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사회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절반 이상은 다 기독교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런 걸 보면 근대에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뭔가 신학의 메인스트림과는 상관없이 독립된 어떤 사후세계의 공간을 천국으로 계산을 했었던 게 좀 있었고 근대 이후에 사실 이 개념이 이런 지식인들에 의해서 계속 수정해야 된다 요청이 가해졌는데 확실히 개신교에서 그런 천국 개념을 조금 완전히 버리게 된 신학 흐름 안에서 버리게 된 계기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중반에 독일 개신교 신학자들이 루터의 정신을 다시 개성하는 루터 르네상스 시기가 있었어요. 히틀러 시대에 합쳐져서 반대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다시 또 복원을 해요. 우리가 죽음 이후로 어디 쇽 날아가는 천국 개념이 절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고 교회의 신학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라는 종교개혁 운동이 다시 일어나죠. 그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이제 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왜곡된 천국 개념은 교회의 역사에 사실 늘 있어 왔어요. 그게 약간 우리의 본성 같아요. 영혼이란 개념이 왜곡되거나 천국이란 개념이 왜곡되는 실수는 계속되어 왔었는데 근데 이제 교회라는 제도권 교회 밖에서 그러면은 구원을 이제 어떠어떠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갖는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또 언제부터 생겨났냐. 지금 제가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천국 개념과 구원 개념이 이제 분리될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둘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를 벗어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 담론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고대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고대 2단 운동 중에 초대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2단 운동 중에 뭐 있었냐면 몬타누스라는 성령 운동도 있었거든요. 지금 뭐 막 이제 막 기도하고 막 여러 가지 좀 말할까 은사사약하고 막 이런 게 옛날부터 거의 첫 번째 2단으로 있었어요. 그때 했던 사람들이 그 이제 교회가 이제 아직 정경이 만들어지기도 않고 캐톨릭 교회라는 AD 400년 이후 이제 공교회가 만들어지기도 전내 그런 성령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방언을 하고 뭔가 신비 체험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그런 집단들이 항상 있어 왔고 그게 거의 2단의 첫 출발이었어요. 그냥 제도권 교회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2단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멸망 뭐 이러면서 자기네 모임에서만 구원이 있고 이런 이런 어떤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야만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어떤 그 독특한 표진들을 항상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확신한다고 할 때 확신을 하려면 항상 뭔가 기준을 보통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성령 운동이라는 곳에서 그런 이제 어떤 음성을 듣고 뭔가 감정적인 동료가 없고 기도 체험이 있고 뭔가 신유가 일어나고 이런 걸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게 첫 출발이고 또 이제 출적 한 천년을 짐어 넘어가면 이제 그런 거는 계속 있어 왔는데 대부분 중세는 이제 캐톨릭 교회 중심이고 또 수도원 교회 중심이다 보니 그렇게 극단적인 새로운 움직임은 없다가 종교개혁 시대에 또 이제 제도권 교회 밖에서 또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또 재세례파예요. 재세례라고 하는 거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는 그 구원의 출발을 애기가 태어났을 때 이제 다 기독교 세계니까 태어나실 때 엄마 아빠가 애기를 앉아서 교회에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세일을 받게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여행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 재세례파는 기독 캐톨릭과 괴신교 그룹과 싸우면서 나와서 개인의 결단 아이가 스스로 커서 성인이 돼서 스스로 인지하고 결단해야만 신앙이 출발하는 거야 라는 목소리를 내게 됐고 이 운동은 사실 그때 2단으로 됐죠. 2단으로 되면서 개신교와 캐톨릭끼리 싸우고 또 개신교와 캐톨릭이 손을 잡고 또 재세례파를 없애고 이런 사실 흑 역사가 있어요. 이런 그룹에서 그런 개인의 구원 확신 개념이 조금 있었고 그때는 2단이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교리를 수정하면서 좀 이상한 운동으로 빠지기도 했지만 이 제도권 교회와 소통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재세례파 운동은 지금까지도 있어요. 2단이 아니고 계속해서 수백 년간 대화를 하면서 조종해 나가는데 또 이 재세례파 운동도 잘못될 때는 바로 또 성령 운동으로 빠져버려요. 보통 자기네끼리 어떤 도시에 모여 살고 자기네끼리 성령 체험하고 그 안에서 뭔가 온 사람 필이 온 사람들은 이제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스스로 아무런 교회 교리나 제도적 장치 뭐 이런 거와 무관하게 이런 게 그때도 반복됐었죠. 그랬는데 이게 또 언제 이런 운동이 다시 또 퍼졌냐 생각해보니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너무 공부 쪽으로 갔어요. 사실 이게 사실 종교개혁을 해서 개혁교회는 어떤 취지로 갔냐면 캐톨릭 교회가 어떤 정해진 규칙과 질서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라면 그리고 사제들의 뭔가 어떤 신성한 권위 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이 사도들의 학자적 전문성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교육을 받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 만큼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 수년에 훈련받은 걸로 하다 보니까 그 전문성, 학문성 이런 걸 매우 중요하게 하다 보니 이 설교들이 너무 재미가 없어졌고 너무 딱딱해지고 그냥 글을 읽고 약간 너무 대학교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웃을 돌보는 삶 고아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 돕고 이런 실천적인 요소들을 줄어들고 공부로, 머리로 모든 걸 말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약간의 부작용이 좀 있었죠. 종교개혁 운동 이후에 그래서 여기를 이거 아니야 정신 차려라고 해서 부딪혀서 나온 개신교회 하는 운동에 경건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말고 그냥 성경을 읽자. 뭐 신학이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우리가 성경을 좀 읽자. 읽고 스스로 가정 운동, 가정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런 식의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경건과 이성, 이성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은 동시적이고 동전의 앞면, 양면이 하거든요. 경건 훈련 없이 기도나 실천 없이 공부만 하는 것도 문제고 왜곡된 상태인데 경건 운동이 기도만 하고 실천만 하고 공부, 이성적 훈련을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뭐 창세기를 읽는데 아, 지구가 태양이 창조 4일째째 만들어줬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진짜 큰일 나죠. 근데 공부 없이 경건의 훈련만 열심히 하면 또 이거 문제가 되거든요. 경건주의는 그런 또 위험에 또 빠져버렸죠. 이런 경건주의 역사 안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 경건주의와 이런 개혁 운동이 중간이기도 한데 존 웨슬레의 회심 운동들 이런 거였어요. 영국의 1800년대 영국이 아주 부패한 상황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좀 끼어 있자. 여러 가지 회심 운동들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부흥 운동들 부흥 강사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청교도 운동 이후로 딱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다시 그 경건주의의 흐름이 가지고 오면서 청교도 흐름이 가지고 오면서 뭔가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회심하십시오. 이렇게 되죠. 웨슬레만 해도 성공의 신자예요. 이제 다른 독특한 교단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웨슬레의 그 외침을 계승해서 조금 제도권과 조금 단절해서 나온 여러 가지 운동들이 또 막 퍼져나가요. 그때 제세례파의 운동 흐름들이 다시 막 다시 리바이벌 부흥하게 되거든요. 그 좀 이해가 좀 어렵죠. 하지만 큰 흐름을 그냥 설명을 해 볼게요. 그때 또 이 부흥 강사들 뭐 디엘 무디나 뭐 여러 가지 영국 미국에서 활동하는 부흥 강사들이 했던 조금 나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신학 전문인으로 봤을 때 안 되는 이야기 이게 성교사들이 좀 하는 부흥 강사들이 하는 썰 중에 하나가 형벌 대속 교리가 형벌 대속 죄론 교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죄 그러니까 뭐 회심하고 구원의 확심을 갖는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죄인이지 우리는 절대 무슨 걸 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은 신이지 신의 아들이지 인간이죠 신이지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님이 피를 흘렸지 그 피를 흘린 그 피 자체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 피에 우리 죄가 전가돼서 그래서 우리 죄가 해결되는 거야 이걸 형벌 대속 교리라고 예수가 대신 고난받았고 대신 고난받는 거 교리적으로 맞는 말 문제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예수님이 흘린 그 피 자체에 뭔가 이상한 그 의미부여를 해버렸어요 교회가 그런 식의 가르침을 해온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었고 그 다음 피를 흘렸고 거기에 우리 죄가 거기에 싹 들어가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내 죄는 진짜 수학적으로 내 죄 죄 1, 죄 2, 죄 3 이게 하나하나 그 예수님의 피에 그냥 다 들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한테는 이제 죄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 이런 식의 부흥강사들의 썰이 저는 아주 근본적으로 최악이었다고 봐요 이렇게 딱 들으면 충격이었죠 뭔가 감정적으로 아 그래 내가 구원받은 거야 예수님의 그 보유래 내 죄가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문제이냐면 엄청난 감동 주고 뭐 윤리적인 실천력도 가져오고 다 좋은데 죄의 문제를 그냥 종교적으로 뭔가 그 자리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에서 끝내버리는 아주 문제가 돼요 죄라는 건 무조건 내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상처 주고 내 주변 사람, 자연 환경을 무조건 뭔가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회계라는 건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 형벌 대석교리 같은 거를 잘못 가져오게 되면 그 모든 원상복구 없이 일단 죄는 해결됐어 원상복구는 해결돼서 기분 좋으니까 좀 해줄게 약간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의 이야기는 지난 1800년동안 교회에서 있어 왔던 얘기가 아닌데 부흥강사들이 썰을 풀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고 이런 이야기 토대 위에 모든 선교단체들 동아리들 대학교 동아리 소위 미국식 보금주의라는 것들 보금주의가 개인의 회심을 엄청 강조해요 그러니까 회심의 긍정적인 면은 우리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깨끗하고 너무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끗 더 나가면 종교적인 이야기와 썰로 내 죄를 해결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식의 이해가 나오게 되면 완전 타락한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동아리들이 사실 많아요 기독교 선교단체 동아리에서 이런 구원의 확신 당신 꼭 구원파나 이런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동아리 단체들에서 기독교 동아리들에서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거 확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약간 경건주의 흐름에 부흥의 흐름에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사실은 동방정교의 교부들과 여러 교부들의 이야기도 성화에 관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 끝나서 끝나서 결국에 극단적인 수확공신처럼 예수님은 죽었고 피를 흘렸고 우리 이제는 피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됐고 단번에 우리 과거의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수확청산 이런 식의 수확공식 같은 이야기로 가버리는 건 절대 안 된다 아마 이제 그런 근대의 부흥운동의 여파로 선교적 열정을 갖게 하는 건 좋았지만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좀 벗어난 왜곡된 흐름에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됐고 거기에 앞서 말한 이 세계와 다른 이 공간 다른 이질적 공간으로 천국 개념 이것도 정말 최악의 이야기거든요 절대 신학적인 개념이 아닌데 그 개념과 이상한 속죄 개념이 짬뽕 됐을 때 나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이런 식의 이해가 진행되죠 조금 난이도가 지금 몇 분 됐지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요 이제 큰 틀을 한번 설명 드렸는데 요거에 이제 짧게 짧게 디테일하게 다른 주제들을 또 차근차근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해볼게요 질문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주제라서 제가 이리저리 좀 얘기를 해봤고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